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에서 제니구입니다. 커넥테리라는 음반 많이 기다리고 있죠? 저의 첫 음반이니까 그만큼 완벽해야 돼요. 딱 여러분을 위해서 딱 너무 완벽해야 돼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많은 사랑과 관심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. 3월에 더 디테일 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. 여러분 2월 10일에 너무 특별한 공연이 있는데요. 크래디아 클럽 시리즈 중 하나의 공연이 있습니다. 되게 재밌을 거예요. 반 클래식 반 재즈예요. 그래서 저도 클래식 음악 좋아하고 저도 재즈 음악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꼭 봐요. 감사합니다.